대한민국 행복 충전소 해피타임의 박성희입니다. 최은경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아주 화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특히나 우리 새롬 씨. 이렇게 옷을 입으니까 새롬 씨가 신이 내린 축복스러운 하체 같아요. 너무 길고. 그리고 또 새롬 씨 옆에 있는 저를 비교했을 때 완전히 좋아. 아니 근데 가슴에 오네 하체가 그냥. 오늘 두 분의 의상도. 항상 바둑아를 고맙습니다. 이렇게 화이트로. 맞아 맞아. 너무 예쁘세요. 치마가 이렇게 꽉 맞나요?